다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예배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셈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의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오직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아마도 오직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강단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삼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삼오직이란 것은 오직 그리스 속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축만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삼오직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문제 속에서도 또 사람 관계 속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의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화된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심지어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를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또 가정과 가문의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쓰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의 상태가 되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란 것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자는 힘 있는 자가 되고 남을 배려하는 자는 여유가 있는 자이고 또 남을 섬기는 자는 미래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의 상태가 되면 또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삶 오직이 되는 만큼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의 상태가 되면 창조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 오직을 붙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오직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하면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망이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붙잡는다 또 그것을 바라본다 또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일주일을 살면서 현장에 나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면서 현장을 나가는 것하고는 영적 상태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통합 합숙 훈련이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합숙 받는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애통함을 알고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본다라는 것은 문제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4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야라는 문제 속에서 또 사막이라는 불가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엉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노뱀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문제 가운데 텐트 안에서 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산 것처럼 그리스소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스소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니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나의 인본주의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의 을을 가지고 애국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80세의 호랩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40세 젊은 나이의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80세의 모세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젊은 나이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이 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오직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유언복음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쇄를 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리시부라고 해서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 굳게 붙들고 취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유언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이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건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고 그 쫄개들인 귀신들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 문제가 끝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이 사단이 갖다주는 열두 가지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해결되는 문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그리스도로 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늘 모자란 인생이 되는데 반대로 그 모자란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모든 곳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는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결국 결정권에서 차이가 나는데 손님은 함부로 남의 것을 만질 수가 없죠.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허락을 하면 그제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또 일주일을 살면서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 달에 많게는 15개 정도 넘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것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또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신앙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신앙생활 속에 집중할 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는 오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이렇다라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시간표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통일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된 응답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계보검의 큰 그림을 가지고 전세계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듯이 퍼즐의 색깔과 모양은 다양하지만 세계보검의 큰 그림 속에서 통일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안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오직 속에서 다양한 응답과 그 속에 있는 통일된 응답과 그리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성령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고 또 오직 그리스가 주인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하고 통일되고 또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라는 강단의 말씀과 또 새벽에 주신 오직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없어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1인 1 교회와 운동가 4천말씀 운동가 또 237나라 보고마와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단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과 랩런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학산방지와 우리 추석 명절 속에 가문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